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유튜브 오늘도 시작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현실성에 관한 칼바르트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그의 제자 오토 베버가 한 권으로 쓴 책 칼바르트의 교의학, 교회교의학 KKD 60쪽부터 68쪽까지 교회교의학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2권의 1입니다. 1. 하나님의 존재 자신의 계시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인식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우리는 특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존재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 신론 속으로 수많은 낯설고 혼란스러운 것이 들어온 까닭은 지금까지 신론 후에 비로소 3일체론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체론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철학과 존재 사변과 자연신학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3일체에 관해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해명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현실성에 관해 즉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의 일치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신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행위 자체, 악투스 푸루스, 순수한 행위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분명하고 유일한 행위로서 자신의 계시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위격 안의 존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격화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위격의 현실성 안에서 모든 존재의 풍성함을 자신 안에서 실현하고 통합하는 존재를 뜻한다. 바르트가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말한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이로써 하나님을 본성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정신성, 곧 유신론은 부인되었다. 행위는 오직 정신과 자연의 일치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신학적, 철학적 사변이 자주 생각하는 화학적으로 정화된 절대적 정신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은 본성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표상이나 우리의 자연표상을 최고로 높이 들어올림으로써 정신이나 자연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행위인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하는 분으로서 존재이며 자유 안에 있는 존재다. 이와 같은 진술의 이중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완전성에 관한 바르트의 모든 이론을 결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이론이다. 2.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 먼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하는 자의 존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행위를 제쳐놓고 사랑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의 총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시다. 1. 하나님의 사랑은 사귐 자체를 위해 사귐을 추구하고 창조한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의 적성이나 자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3.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적이다. 4.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필련적으로 흘러나오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대상에 관한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다. 3. 자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으로서 자유롭다는 점은 이미 암시되었다. 4. 피조물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항상 완전히 그분 자신이며 자발적이시다.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면 자유의 개념은 고대 교회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적자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이다. 5. 하나님의 자유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도 없다. 6.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도 욕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7.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절대성 이해를 강력히 거부한다. 이것은 결국 피조물을 하나님의 마수도로 감금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아래로부터 잘라버린다. 8. 하나님의 자유는 내재성을 향한 그분의 자유도 의미한다. 9. 하나님의 내재성은 다른 존재 안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0. 하나님은 타자의 차이성을 고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내재하기 위해 매우 자유로우시다. 11. 하나님은 다양한 생명력과 거룩한 질서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 자유로우시다. 11. 이것은 사변인가? 이것은 내재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제와 길라자비가 되는 그리스도론이다. 12.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 이것을 입증하셨다. 4. 하나님의 속성, 완전성 바르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선호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5. 하나님의 본질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실체의 본질과 공통적이다. 6.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성의 충만과 동일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일 뿐이다. 7.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동일하다. 8. 하나님은 자비, 공의 등이다. 9.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다. 9. 이러한 일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관한 이론을 설명해야 한다. 9. 바르트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두 가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자유의 완전성으로 구분한다. 놀랍게도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으로서 은혜와 거룩함, 자비와 의로움, 인내와 지혜를 열거한다. 10. 하나님의 자유의 완전성은 유일성과 편제, 불변성과 전능, 영원성과 영광이다. 11. 사랑과 자유는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12. 이 둘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할 수는 없다. 13. 은혜는 성서의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내적인 존재와 태도다. 14.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할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자신을 진히 낮추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은혜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거나 주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속성이 아니다. 15. 하나님은 스스로 은혜로우시다. 은혜는 스스로 원래 본질적으로 신적이다. 15.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신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16. 은혜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이와는 달리 초자연적 은사로서 당연히 배겨된다. 16. 바르트는 은혜의 개념을 하나님의 그룩함의 개념과 연결한다. 17.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룩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7.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주님이시고 그분 자신의 의지를 다른 모든 의지와 구분하며 18. 그분의 맞서는 모든 모순과 저항을 정죄, 배제, 제거하시며 18. 이런 사기만 해서 오직 그분 자신의 선한 의지만을 주장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18. 이스라엘의 그룩한 자는 구원자이시다. 19. 율법이 복원과 나란히 서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그룩함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란히 서지 못한다. 19. 리철에 맞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20.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20. 바르트가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특히 눈에 띈다. 21.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랑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행위와 존재다. 21.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어렵다. 22. 바르트는 현대신학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분배적 정의로 심판하고 방면하고 정죄하고 보상하고 처벌하는 정의로 주장한다. 23. 하나님이 처벌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사실은 어디서 개시되는가? 24. 어디서 하나님의 보험정의가 이런 자를 구원하는 정의인가? 그것은 예수교도의 죽음 안에서 일어났다. 25. 하나님의 인내란 무엇인가? 25.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타자의 고유한 존재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고 타자를 제거하고 파괴하지 않고 동반하고 감내하고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26.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지만 자연의 파멸은 아니다. 27.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는 토마스의 유명한 명제는 하나의 의미를 내포한다. 27. 성소적 사례는 가인과 요나소다. 28. 하나님의 자유의 완전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편제가 먼저 나온다. 29. 하나님의 유일성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본성, 세상의 철저한 탈신성화와 하나님의 단순성을 의미한다. 29.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자신 그대로 존재하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그대로 존재하시며 완전히 그리고 분리됨이 없이 그 자신이시다. 30. 하나님의 유일성은 종교철학적 유일신론과는 전혀 무관하며 생각해낸 최고의 일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31. 하나님의 유일성은 개시의 선택특징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31.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동하시는 그분의 사랑함에서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다. 32. 그리고 신약성서의 유일신론은 예수의 메시아적 자기 증언에 근거해 있다. 33. 하나님의 편지에 관한 바르트의 생각은 삼위일체론적 출발점을 가진다. 34.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단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공존하신다. 34.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자와도 공존하실 수 있다. 35. 무공간적 또는 무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학적 권리는 전혀 없다. 35. 만약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무공간성을 부여한다면 크리스토교적 하나님 개념은 파괴되고 해체된다. 36. 무공간성은 무관격성을 뜻한다. 36. 그리고 무관격성은 동일성을 뜻한다. 37.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으며 그 어디에나 계신다. 38. 현재는 하나님의 무공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의 자유를 뜻한다. 39. 하나님의 불변성을 바르트는 경직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39. 순수한 부동성은 죽음이다. 40. 그것은 그분의 확정이며 따라서 그분의 지식, 의지, 행위, 존재, 페르존의 확정이다. 41.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뜻한다. 42.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그것과 함께 하나의 실제적인 역사를 가진다. 42.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결정이 존재하고 그런 한에서 신자들의 동반 통치도 존재한다. 43. 하나님의 전능은 내용적으로 공허한 것이 아니라 채워진 능력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능력이다. 44.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능이다. 45.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 근거해 있지 않은 것은 하실 수 없다. 45.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46. 하나님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절대적인 허물로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지식도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다. 47. 바르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시간성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한다. 47. 하나님은 바로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가진다. 48. 시간은 하나님의 영속성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고 경배할 수 있다. 48. 하나님은 무시간적이 아니다. 49.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시간 위에, 그리고 시간 이후에 존재하며 시간의 주님으로서 영원하다. 49.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구스도는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49. 우리는 그를 통해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되었다. 50. 첫 번째 책, 이군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5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